디펙트 넘구려 심장 허거접색 히히우물 쇠머리 항아리 디머리 항아리 아이고단 사방 날뛰기 킹로 파운드 엥 아니 근데 저 앞에 앞에 엘리트에서 죽을거 같은데 지금 카드 파밍 들을게 안됐는데 헬로월드 이딴거 나왔는데 아니 앞에 엘리트 어떻게 잡냐 잠깐만 아니 엘리트 피할수도 없었는데 아니 포셔님 제발 포셔님 제발 포셔님 제발 스택에 선천성 빼라 좋은말로 할 땐 아이 스택 개그지 않네 진짜 스택 두장인데 저 두장 다 옆 다시 포셔님 폰 그래도 빨간 놈이 나 라가굴린 나왔으면 나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뚝배기 깨졌는데 보초기 나와서 목숨이라도 한 번 더 건졌네 킹으로 짱든 서택 아이 미친 또라이 같은 스택 안 꺼져 진짜 개빡치 아잇 아잇 야 잠깐만 헬로월드 써야되네 아무리 구와도 헬로월드는 써야되네 미션 실패 디펙트하면서 화 안내기는 불가능한거 아냐 아이씨 공격카드 내놔이씨 내놓으라고 카드 좀 쓰레기같이 주지마라 진짜 나는 꼽다 디펙트가 디펙트가 꼽다 와 디펙트 사기다 1박에서 58방어 얻는 디펙트 사기다 아 메아리다아 아이 쓰자 폭발 디는 폭발이다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난 아니 공격카드가 안나왔잖아 아닌가 디 디 디 디 메아리 있으면은 슬라임은 잡겠네 하이 카드 꼬라지 바라 진짜 어떻게 이걸 보고 화를 안을 쓰지 이걸 보고도 참으란 말입니까 어 없었어요 무료즘 무료즘 공짜즘 어서 프리즘을 사서 덜디스러워지십시오 덜디스럽게 만들자 슬라임 크러쉬 지금 그걸 공격이라고 하는겁니까 디펙트 앞에서 가수록 아 진짜 스택 그지 같은거 아 역시 디펙트 첨탑의 자랑거리 성저 무수장 슬라임 이거 스넥 호각인가 스넥 호각인거 같은데 메아리 바리케이드 스택스택스택 위 시 아 아이 미심 Так 그놈의 캐릭이 운발템 두개 껴야 굴러가기 시작 아직도 디펙트를 캐릭터라고 불러주시는군요 뭐야 아 스네코지 틀고 계산 잘못했대 히힛 장법 쓰는 미술로봇 안돼 왜 말이 길이를 두 번 서 인마 헤보암 우리 디펙트 모함 디 야 이 도둑놈들아 내 도둑 내 도둑 도약도 넣고 싶고 백소도 넣고 싶고 프리즘 일 안하냐 디펙트 카드가 나왔잖아 3채화 3채화 도발 3채화 두 장의 카드를 변화시킵니다 타수 오버클럭 에반덴 아직cock unknown 닐리 에플리 신겐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새걸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헌걸로 나올 게 아니라 아 개도상 드루스 상태가? 아니 스네코가 정품인데 아 제발 에 뭐야 이거 말도 안된다 스네코가 적당해라 죽었는데? 야 얼마나 재수가 없어야 이게 에 죽냐 이게 피아이 신공지능 샨 샨 샨 아 상단된 스스로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오오오. 비상단추. 비행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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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실이 미션 안 받게 하자마자 바로 성공하네 뭐지? 주작 아니야 이거? 아니 어떻게 어떻게 저 미션 걸리자마자 귀신같네 말도 안 돼 이거 사기야 이건 사기야 프리즘 때문에 빙하가 안 잡힌다 프리즘 때문에 빙하가 안 잡힌다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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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복성 위로끝 아이고 허이완닌 연산별 복실련금 프리즘 와우 냉기 장법 장맛이네 개몽 음 아 젠장 아 이것들을 어떻게 잡지? 바리케이드는 또 왜저래 아 융합까지 올걸 고스트 꼬라지바라 진짜 고스트 꼬라지바라 진짜 얼트니가 없네 유성태견 카카히미시보다 카카히미시보다 저정도면은 깨어난자보다 더 세다 지옥 월드 이제 얘는 늘리 있으면 잡지 얘는 늘리 쓰면 잡지 늘리가 괜히 늘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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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와... 도역이랑 진짜 비교 된다... 아니... 디펙트 빛이 같은 거... 타락할까... 타락할까... 으악... 뭐라는 거야... 불만 있어요? 섬탑으로 와라... 뷰웅신게임... 다행히 잡히지... 다행히 잡히지... 다행히 잡히지... 쟤들 힘... 겁나 오른다... 되돌... 되돌... 유성... 다행히 잡히지... 다행히... 뭐...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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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었는데... 뒤질뻔했구나... 오... 덱 tenir... 흐리데함.... 꺼져... 컷 암디 재력이 저렇게 많아도 도무지 안심이 안 된다 현두비 잡을 수나 있나 딸기 화평 아씨 매 리스트 교진 아우 이 그지같은 술래 약하네 진짜 으으 개 끔찍하네 전 기억하고 뛰어서 갖고 와 빨리 정신적 못하겠어 스포츠 정신적 못하겠어 정신적 못하겠어 손정 기자가 아멘 본격적으로 위치한 영채화 미러전 니오 고래색 왜 디펙트가 이렇게 차별하냐 아 진짜 캐릭터 졸라약하네 진짜 그 아이스크림 유물은 반대로 미쳐 돌아가는데 진짜 덱은 덱이랑 유물이랑 진짜 완전 딴판이네 덱이 유물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네 그렇지못한 디펙트는 이미 죽었다 바충류주 설사 만나면 바로 고래보는거 아뇨 답돋네 진짜 엘리트 안봐야겠다 엘리트 안봐야겠다 어차피 유물은 먹을거 다 먹었고 알고리즘이 지금 진국이된 엘리트 안봐야겠다 황금 케이블 엘리트 가야돼 말아야돼 잠시만 엘리트 헤헝 와, 푸세요, 내 반 봉 다비읍네 다비읍 없어 담배 커담 커담디 프리즘이 잘못한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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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타 소름돋네 프리즘이 잘못한게 아닐까 프리즘이 잘못한게 아닐까 프리즘이 잘못한게 아닐까 와 3코스트 계몽 계몽된 이펙트 똥중 똥중보다 터보가 훨씬 낫네 missing uns 과도자는 개잘 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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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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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아이스크림 융합된 디펙트 아이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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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락보스는 이렇게도 잡을텐데 액트4는 어림도 없지 액트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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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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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아잠만 방패가 휘면서 닦았잖아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캐릭터다 와 고스트 메타 아까 메아리 하나 더 나아서 이제 희망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카드 고라색 역차 지금 쓰기 아까운데 아 아깝고 나버리고 지금 안쓰면 타협이 없다 잡을만 하겠는데 빨리 메리 메리 갖고와 용차 써도 되겠지 잡은 거 같은데 와 해치 원더 플래그 세 번 28 턴 일단은 이번엔 퀴즈비 하나 쓸까 써도 되겠지 아 코스트코울 하지마라 진짜 창의적인 인공지능 왜 이제 나오냐 이제 100딜 넘어가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심장이 빨리 세치지도 않나요 이제 창의적인 인공지능 쓰면 못잡을 수가 없지 왓플래그 또 세웠다 창공까지 두번 들어갔는데 이거 치면 말도 안되네 이제 형상 써야되지 6턴 불가침인데 당연히 이겼지 10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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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1 20대1 거지같은 디펙트 참 보네 진짜 극한의 쓰레기같은 디펙트다 그래도 심장... 까지 깰 수 있는 와 66턴 양파 불살루트... 불살루트... 에이 궁금하니까 먹어보자 와! 복제쿼션 오 접수 디 이씨 와치 진짜 끔찍한데 이기는 아 근데 디펙트 심장클 이거 성공이잖아 아싸 화 안내고 심장클은 실패했고 화는 화는 졸라 대체 디펙트 심장클 성공 안전자산 실패했다 아닌것같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 안내고 심장클은 실패 프리즘 만세 프리즘 만세 프리즘이 뭐했나 프리즘이 유령영상 줘서 깼나 완넘인데 왜케 약해보이지 아 바리케이드 주었지 5초 벤주아님 감사합니다 끝 유물이 다했네 장법이 아주 현란했죠 아니 이거 솔직히 세모왕이랑 캘리퍼스랑 도가리랑 선장의 탈윤이랑 프리즘이랑 스네코랑 밀리랑 아이스크림이다 했는데 아 Whew lib여넘